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에 식가됩니다. 워싱턴 이성윤 특파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잭슨오엘 미팅을 앞두고 연주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죠. 밤사이 나온 발언을 조갑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지난 월요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또 어젯밤에는 미셸 보호먼 이사가 각각 행사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요. 월러 이사는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보호먼 이사는 갑작스러운 피벗에 대한 우려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원래도 보호먼 이사는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어젯밤의 발언도 이런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일 데이터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지금까지 진전해온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시장 침체 우려의 기폭제가 되었던 실업률 상승 데이터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고 빅컷을 거론하는 것은 지금까지 애써서 금리를 올리고 물가를 잡으려고 해왔던 연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겁니다. 또 보호먼 이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다시 말해서 물가 상승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목표치를 향해서 하락한다면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은 하긴 했는데, 이 발언을 접한 언론들의 평가는 9월 FOMC에서 보호먼 이사가 인하를 지지할 것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보호먼 이사는 현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 심포지엄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밤 11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의 포기나 향후 통화 정책에 관해서 얼마나 완화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언을 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쇼크로만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의 정책 윤곽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리노이 시카고는 거대한 민주당의 축제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목요일까지 전당대회를 열어서 해리스 부통령을 정식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당대회는 또 민주당의 정강,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 4년 동안의 계획을 담은 정강을 승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승인이 되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다소 포퓰리즘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증세, 또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강조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법인세율을 낮춰놓았는데 자신들이 집권하면 이것을 다시 28%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해리스가 집권하더라도 그렇게 이어가겠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사실 경선 과정에서 아예 21%로 내렸던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인 35%로 돌려놓자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 정리 과정에서 해리스 안은 삭제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했던 28%로 돌려놓자는 안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강에는 빅테크와 같은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조세피난처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도 여러 가지 포함이 됐는데요. 특히 다국적 기업들,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데지요. 그런 데가 해외에서 번 돈에 매기는 연방 세금을 지금보다 두 배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 연방정부 차원이 최저임금을 현재는 시간당 7.25달러인데 그것을 2026년까지 두 배 이상인 15달러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무상 유아교육도 하겠다 이런 약속을 여러 가지 늘어놓았습니다. 전기차 지원 정책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입니다. 국내 전기차나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선 상당히 관심이 가는 내용인데 어젯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 집권하면 전기차에 주는 세제 혜택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강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또 민주당 정강에는 외교 안보 관련해서 한국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특히 중시했는데요. 이러한 삼각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 중국하고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점을 비판했는데요. 자신들은 한국과 같은 동맹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경계하는 내용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공화당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해리스 측의 정책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독립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은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이번 정책에는 포퓰리즘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되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국가 부채가 1조 7천억 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이상은이었습니다. 네, 안녕히계세요.